가수 이상은씨 그리고 김지연씨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그죠? 이상은씨는 해외에 많이 다니지 않았나요? 오랫동안 외국에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TV 출연을 잘 안 하시는 분이라서 더 반갑네요 그리고 김지연씨도 반갑습니다 이번 2집 솔로앨범 내셨다고요? 네 솔로앨범 언제쯤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한 달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와있죠 제가 해외에 다녀오는 말이에요 출장 갔다 와가지고요 출장 갔다 오는 밤에 잘 몰랐어요 네 이상은씨는 이상은의 사랑해요 FM 네 오래 한만에 하셨죠? DJ? 네 가끔 저도 들었는데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음악 프로고요 그다음에 좀 다양한 음악들을 많이 들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미국 쪽 음악만 많이 트는데 저희는 유럽 쪽 음악 혹은 제3세계권의 음악도 많이 틀고 있고 그러면서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1집이죠 벌써? 네 제가 신비채용 앨범 소리인데 제가 비밀의 허원이라는 노래 아주 좋아합니다 난 다 아실 때 저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방청객 여러분들이 참 반응이 빠르시군요 두 분 다 지금 공통적으로 새로운 앨범을 갖고 우리 앞에 또 모습을 보여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호기심을 갖고 지켜보실 텐데 오늘 이렇게 함께 나오신 이유 가끔 두 분이 만나시나요? 예전에 한번 같이 사석에서 뵌 적이 있었어요 선배님을요 네 그래서 뵙고 무척 느낌이 좋아서 네 자주 만나 김재현씨가요 이렇게 사실 무척 여성스럽고 그렇게 보이시는데 알고 보면 그냥 어린아이 같은 분이셔서 순수하고 진짜예요 되게 이런 프로 나와서 이렇게 막 쑥스럽게 무척 순수하고 약간 풍수 기준이 좀 있죠 제가 이성훈씨도 뭐 굉장히 순수해보여요 약간 남성적이긴 하지만 사석대기 아니 근데 저도 사석에서 뵀을 때 너무 느낌이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선배님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야 되는데 어려운 것보다는 굉장히 편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팬이었고 저 학교였다는데 박상원씨가 한창 활동하실 때 이상현씨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학 가요제 데뷔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한창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 88년도에 인간시장이라는 드라마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질 때 우리 이상현씨도 또 강변 가요제에서 담다리로 그래서 같이 라디오도 이렇게 비슷한 시간에 진행하고 그래서 많이 인터뷰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박도 한 번 같이 먹었던 것 같은데 한 세 번 정도 됐는데 오늘 참 분위기가 약간 멘트가 참 이상하겠네요 어딘지 모르게 약간 이건 뭐 편집하면 정말 잘하시러워지 김지현씨는 벌써 SDC 포장마차에서 한 번 좋은 일을 하셨잖아요 로댐의 집 부끄럽습니다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또 같이 나오셨어요? 저희가 로댐 아이들 우리 주원희, 은비, 영광희, 영욱이 아이들 보금자리 마련하는데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릴레이로 같이 동참을 했죠 김지현씨 뭐 저기 옮기는 나라 아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아까 그 뒷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너무 고생한 것 같은데 자 로댐 나무의 집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 그리고 또 이상은씨의 음악이 있는 포장마차 한 번 보겠습니다 SDC 사랑의 포장마차 로댐 나무의 집 아이들을 위한 중지 마련 프로젝트 그 첫 번째 주자는 조성목 팬클럽과 함께라는 취지 아래 모든 이들 하나 되어 멋지게 첫 테이프를 끊었고 그 뒤를 이어 심지심을 나섰는데 이번엔 추억의 히트승을 모아 오랜만에 들어보는 옛노래에 푹 빠져보고 다음은 포장마차의 초고령 주인장 백남범 추억의 먹거리부터 다양한 이벤트까지 그때 그 시절을 혼나게 재현해 주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주자는 담다리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껍다리 가수 이상이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사랑의 릴레이 그 최종 대열에 합류했다 이곳은 현재 이상은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스튜디오 사연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로뎀 나무의 집이라는 곳의 어린이들 사연인데요 이곳 사람들에게 바람이 하나 있다고 해요 로뎀 나무의 집 아이들이 지낼 만한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게 바로 그 바람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모아서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중이라는데요 이 좋은 사랑의 행렬에 저도 동참해 볼까 합니다 기꺼이 사랑의 행렬에 동참하기로 한 이상은 오늘 SDC 사랑의 포장마차를 위해 아주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는데 잠시 후밑 그 특별한 무대가 공개된다 나비 담다리 담다리 내가 제일 좋아해 제일 좋아해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가수던 이상은이야 야 나 진짜 너무나 영광이야 나 진짜 눈물이 날아야 돼 나 진짜 강매가 어제 옛날에 강매까지 갔었어 강매까지 아니 강변 가위지역으로 강변까지 갔다고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방송을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잘 안 하는데 이번에 너무 좋은 취지로 그래서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 잠깐 현철씨 잠깐만요 하자마자 하자마자 이런 낭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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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마자 우리 그 묘군이요 누구냐면요 우리 스타트 도네이션 미숙 성우분께서 벌써 낭낭한 목소리 있잖아요 사연을 구성지게 소개해 주시면서 눈물을 자아내는 그분이 벌써 30만 원을 벌써 이렇게 해주셨어요 스타트가 좋은데요? 네 스타트 좋은데 역사적인 한일전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한일 친선 축구 경기가 열린 날 분위기 악마로 완벽하게 준비를 끝낸 이상은 오늘 경기가 한일전인 만큼 포장화체의 초반 컨셉은 일단 월드컵 컨셉으로 밀어붙이기로 하는데 2002 월드컵 분위기 그대로 이어받아 분위기 좋고 이 기분 살리고 살리고 그러나 오늘 이상은의 임무는 바로 포장마차 장사 열심히 하겠다는 이상은의 의지와는 달리 사람들의 열띤 함성과 축구 중개 소리에 결국 시선을 빼앗기고만 그래도 손님이 주문한 음식은 밀려있으니 냄비 들고 하나 둘 셋 테이블을 보너서며 음식 주인 찾아보는데 꽁치 김치찌개 시킨 사람? 없네? 잘못됐다 없어 하하 주인은 찾지도 못하고 주방으로 돌아온 꽁치찌개와 이상은? 너무 잘한다 다들 나는 막 주문 받았다가 번호 틀리고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김현철은 뭘 하고 있을까?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맞죠? 네 10분 남았습니다 자 오늘 해석하는 이상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상은 씨에 지금까지 보신 소감 없었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축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이십니다 계속 잘 보이십니다 축구 경기가 끝난 무렵 포장마차의 한편에선 스태프들의 바쁜 움직임이 보이며 무언가 준비가 한창이라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일단 준비가 완료되고 여러분 모두 사랑의 포장마차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작은 음악회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열아와 같은 성원과 함께 이상은이 특별히 준비한 작은 음악회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그동안은 노래방 그게 방식이었습니다 네 네 그쪽으로 맡기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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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을 하십니까 네 어머 모든 음악회를 빛내주기 위해 찾아온 첫 번째 손님은 가요계의 대선배 한배수 노래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네 네 한 번 불러볼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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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작은 음악회 2번째 출연자 강수는 제가 이렇게 아 이상은이의 지금으로서 아 서서 찬한 하시는 걸 에 동생합니다 5 남나 웨 집을 해야 되요 로댐 나무 의지 아이들을 위한 당선의 이 특별 무대가 마련되었다 5 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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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에 가네 변차에 있을까 고달만 여감할 뿐 별 끝없이 한 말이야 너무 귀가 막힌 전화지 라리야 울면서 형이 얘기하네 나는 그렇게는 못해 별 끝없이 한 말이야 너무 귀가 막힌 전화지 음악회의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어가는 이 순간 다음 순서는 한 테이블에 한 명씩 아니면 두 테이블에 한 명을 보셨고요 담다 대충 경연대회가 있겠습니다 이상은이 준비한 이벤트는 담다 대충 경연대회 과연 오늘 제2의 이상은 누구일 것인가 담어 대충 경연대회 담그제 지금 고장마차를 찾아준 분들을 위해 준비한 작은 음악회 하지만 팬들의 대단한 성원에 오히려 이상은이 더 즐겁기만 하다 내가 이래 경연대회의 최종 승자가 결정되고 상품은 이상은이 직접 사인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씨디. 이상은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분명 대만족이군요. 아이들 어디라고요? 오 씨디 뭐 비중이 아닌데요? 이어지는 음악의 두 번째 이벤트. 이성은의 그림, 착석, 정매. 낙찰 기념 선물은 김현철과의 느닷없는 뿐입니다. 그리고 낙찰금 도네이션. 평소 이상은의 그림을 간직하고 싶었던 많은 팬들에겐 오늘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하기만 하다. 이때 또 한 명의 만만치 않은 가요계의 대선배 한영이가 포장마차를 붕무. 좋은 일 상대하면서 일부러 실력이세요. 짧게 자른 헤어스타일만큼이나 시원하고 화끈한 한영이 도네이션이었다. 많은 분들이 한영이 씨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는데 한영이 씨가 먼저 목이 좀 아프셔서 노래하실 수가 없고 대신 제가 하겠습니다. 아 거기 아무도 없다 잖아. 팬들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로뎀나무의 집 아이들에게 보내는 사랑을 담아 준비한 작은 음악회를 이상은의 노래를 끝으로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새들은 걱정없이 아름다운 태양 숲으로 음표가 대연하네. 이 나는 연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도 누웠던 마음 그릴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좋지 않아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랑은 없어 실수 중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이상은의 노래 도중 객속 어딘가에서 나라부터 시작해 옆사람에게로 전해지는 도네이션 파도타기가 슬며시 이어지고 있었다. 분명 촛불의 작은 불빛이 모여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힌 것이다. 그리고 이상은과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은 그 환한 세상에서 이젠 로뎀나무의 아이들을 초대하려 한다. 세상의 온기로 가득한 이 작은 둥지 안과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 4주동안 말이죠 우리 조성모씨 김지연씨 백남봉 선생님 이거 이상은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이렇게 도네이션 기부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일들에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오늘 사랑의 포장마차는 말이죠 예 노래와 꿈과 아 그리고 사랑이 품고 담길 거한 포장마차였습니다 자 오늘 매상 총액을 발표하겠습니다 147만 3천원 이 부금의 총액입니다 313만 8천 220원 466만 1,220원 2,422만 7천원 고생 많으셨네요 예 물론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그렇게 자 좋은 일을 하자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도리어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포장마차가 사실 그동안 쭉 봤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네 음악회가 함께 있으니까요 아주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상은씨를 도와주기 위해서 와주신 분들이 또 비슷비슷한 분들이죠 한대수씨 또 한영애씨 강산애씨 좀 다 이렇게 비슷한 분들이 정말 뵙기 어려운 분들을 봐서 또 더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얼굴 보기 참 힘든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요 이상은씨 전에도 저희 프로그램을 보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스타 도네이션 포장마차 함께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뭐 글쎄요 남을 돕는 것은 무척 좋은 일이고 또 제가 만약에 거기서 또 노래를 하면서 또 팬 여러분들하고 만나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좋은 의미로 돈을 잘 모을 수 있어서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사실 뭔가 도네이션을 하거나 그럴 때 믿음이 안 갈 때도 가끔 있거든요 제가 진짜로 돈을 이걸 모아서 줬을 때 진짜로 잘 전달이 될까 근데 이 프로그램은 신뢰성이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러면 좋은 기회에 다들 모여서 뭔가 좋은 일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저희 스타 도네이션이 배달 전문이에요 네 그러셔야죠 네 저는 텔레비전에 좋은 기능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남을 진짜로 진심으로 도울 수 있고 또 같이 또 즐거운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TV 안에 있는 작은 오아시스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함께 도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박수가 나와야 돼요 미윤석 씨만 괜찮은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이상은 씨 듣던 오아시스라는 표현을 아무나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현 씨가 그동안 로뎀나무의 집을 위해서 참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이사 가던 그날 풍경이 참 궁금해요 네 저 즐거웠어요 근데 저 솔직히 저희 집 이사할 때는 저 보이지도 않거든요 근데 우리 로뎀나무 어린이집 이사한다니까 제가 신나갖고 제가 이렇게 막 물건 들고 그랬는데 솔직히 무거운 건 다 도와주셨죠 근데 그 조금이라도 제가 이렇게 동참할 수 있다는 게 같이 우리 로뎀 아이들이 같이 이사 가는 거 입주하는 거를 제가 또 그 포장맞춰 우리 릴레이로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같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갈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꼭 또 우리 로뎀나무 어린이들이 오히려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도 도움을 못 받는 주변에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또 우리 로뎀 아이들은 그래도 또 우리 여러분의 사랑을 또 받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해 보였어요 네 그날 원래 제가 같이 갔어야 된대요 네 몸이 연예인이 몸이 안 좋으면 매니저가 고생을 해요 근데 우리 김지현씨 옆에서 이렇게 뵙니까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왜 이렇게 그냥 분위기를 좀 많이 타는 분위기 있어 보이잖아요 네 계속 들떠서 막 아주 그냥 어린애처럼 이렇게 말투도 그렇고 그게 되게 좋아하네요 네 아마 그 아마 저런 모습이 아이들도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어떤 모습으로 정말 아주 즐거운 일이 일어났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보죠 뭐 드디어 이사하는 날 아우 늦었네 늦었어 오늘도 역시나 늦은 김현철 그런데 현철씨 오자마자 누굴 이사갈 새집에서는 아이들 맞을 준비가 한창이었다 그리고 이 새 가구는 며칠 전 이상은이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이다 포장마차를 마친 다음날 너무 예쁘다 이상은은 주원이 은비와 함께 가구점을 찾았다 그런데 가구보다는 장난감에 더 관심 많은 아이들이다 높게 올리고 밑에 이렇게 학습공간으로 활용해 어 이거 이거 말야 되는데요? 네 따로 안하고 너무 예쁘다 도로 어려지고 싶어 이러면서 놀고 싶다 잠시 동심으로 돌아간 이상은 오 미끄럼 탈 수가 없어 이번 가구는 뜻있는 회사의 도움으로 마련된 것이다 마침내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 줄 새 가구도 골랐다 네 어떻게 해요? 나 그냥 보여 이제 떠나야 할 시간 그런데 갑자기 은비와 아이들이 무언가를 급히 챙기기 시작한다 바로 지난번에 이곳을 찾았을 때 조성모 오빠와 함께 찍었던 사진 지난번 아이들은 조성모 오빠와 트럭을 타고 시골길을 녹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만나 로댓마무의 아이들과 한가족이 되어버린 조성모 오빠 이제 조성모 오빠도 함께 이사 가는 것이다 조성모 오빠 뭐 보고 싶지 않아요? 네 보고 싶어요 야 이 싸이브 너무 고생하셨고요 너무 보기가 아주 좋네요 지난번에 집은 학교하고 굉장히 거리가 있었는데 네 이번 집은 매일 차로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굉장히 번거로우셨고 아이들도 좀 힘들잖아요 어린 아이들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학교가 바로 옆이라서 잘 됐네요 걸어서 갔다 올 수 있고 아이들이 이제 먼저 욕실 있는 집을 갖는 게 사는 게 가장 큰 꿈이었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기뻐했고요 그리고 그 침대 있잖아요 침대를 갖는다는 게 여태까지는 할머니들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서 자고 그랬잖아요 좁은 데서 그런데 그 침대에서 또 잘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날 정말 아이들이 너무 행복한 표정을 보니까 저도 행복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2층 침대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아이들의 방 근데 아이들보다 김지연씨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사 가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보는 저희가 즐거웠습니다 근데 이사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건데 그렇죠 가녀린 몸으로 힘들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아니요 이렇게 보기에는 또 안 그래 보여도요 힘은 세요 제가 이사란씨 네 아까 아이들이 그 예쁜 소파에 앉아 있고 뭐 침대 뭐 뭐 이런 거 너무 보기 좋았죠 그렇죠 뭐 지금 아이들 굉장히 막 들떠 있고 막 그럴 것 같은데 화면을 좀 보고 아이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네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길 바라고 또 나중에 어른이 돼서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되세요 네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네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네 톨스토이가 저희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남은 4월 아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5월의 첫 번째 토요일 오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니까 네 네 나 rap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